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 알러 축구하나요? 한 바퀴 두 바퀴 이거 이거 완전 좋은 말이야 이걸 내야해 비빔밥에는 이거 이만큼 아파가지고 3등분 자 3등분 4등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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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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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분 5등분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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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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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 8일кам 2일에 1일씩 2일이 4일이 4일이 5일이 5일이 나는 5일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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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